엄마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시기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민감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암호마 자연주의 카렌듈라 오일 회음부 마사지 회음부 마사지는 아기가 나오는 문을 부드럽게 열기 위한 것입니다. 회음부 주변을 U자 모양으로 마사지합니다. 빙글빙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유두 마사지 천천히 유두와 유륜부를 위치와 방향을 바꾸며 1분 정도 압박합니다. 유두를 가로와 세로로 끈을 꼬듯이 비벼줍니다. 아기 엉덩이 마사지 기저귀, 설사 등으로 아기의 엉덩이가 빨갛게 되었을 때 엉덩이를 깨끗하게 씻긴 후 카렌듈라 오일을 얇게 펴발라 주세요. 목욕 후 땀띠가 생기기 쉬운 부위에도 얇게 펴발라 주세요. 목욕 후 땀띠가 생기기 쉬운 부위에도 얇게 펴발라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